우리 같이 놀아. 뭐야? 뭐야? 얘들아 안녕? 얘들아 안녕? 잘 지냈니? 너희들이 보고 싶었던 표시 하나 맞으러 구호에서 전화가 신! 모라랜드야! 안녕! 난 라라랜드의 첫 번째라 보라! 난 두 번째라 나라랜드를 맡고 있는 모모랜드 연우 스위라고 해! 아니 끝까지 정장이다! 우리 신나라랜드 현정판이야! 그래서 오늘만 볼 수 있고 여기서만 볼 수 있고 오늘 재밌게 놀다 갈 거야! 만화책 보는 거 같아! 야 근데 아니 애들 열심히 해야 돼 야 보라 너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거야? 왜? 나 너무 열심히 해야 돼 너무 오글거리 하려 안 했어? 왜? 오글거리 하려 안 했어? 왜? 왜? 아니 근데 말은 되네 라라랜드 보라, 나라, 보라, 연우 모모랜드니까 주위랑 저기 모모랜드니까 라라랜드네 진짜 주위랑 장훈이 광고 찍지 않았니? 둘이? 어 맞아요! 어 맞아요! 주위랑도 찍고 우리 모모랜드 친구들도 다 같이 찍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광고 조금 예민하더라고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주위랑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무 잘 알겠다 주위랑 조금이었어 조금? 뭐가 그리 예민하더러 그 씬이 하필 청소하는 씬이었던 거야 먼지를 터는데 먼지가 날리니까 먼지한테 짜증을 내고 자기 신발을 갖고 왔는데 이제 다른 신발을 쓰게 되니까 이게 잡는데도 이렇게 잡아서 아 진짜 아 맞아 맞아 저야 조금 되게 예민하더라고 아 벅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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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정말 잘 챙겨줬어 그치? 자기야 막 물건에 짜증내지 응 그래 교실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을 했어 그래서 주위랑 장훈이 형이 싫어? 아니야 장훈이가 싫은 건 아닌데 난 사실 호동이가 더 좋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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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완전 삐졌어 예민이 도수해 예민이 도수해 아 진짜?